요즘 수다리나 삿같은 동물은 주변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이 홍성의 한 저수지에서 잇따라 발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속에 있던 수다리 몸을 일으켜 살얼음 위로 올라섭니다. 어딘가를 주시하더니 카메라 앵글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다리 저수지에서 발견된 겁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삭도 포착됐습니다. 먹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경계하다 죽은 닭을 뜯어먹습니다. 이 동물들의 서식지는 홍양저수지. 한반도 모습을 꼭 빼닮은 홍성 최대 저수지입니다.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습지 조사 과정에서 모두 목격됐습니다.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먹잇감이 풍부하다는 거죠. 저수지 안에 있는 고기들, 진짜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자기 밥그릇이 넓은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식처입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서 홍양저수지를 생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단속이나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최근엔 한쪽 눈을 잃거나 인근에서 로드킬로 숨진 수달이 발견돼 생태계 보전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레기와 관련된 부분을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과 보존을 해야 될 그 공간을 확실히 이렇게 정하고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런 수달이나 사격을 계속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가 소홀해 주인 없는 저수지로 불리는 홍양저수지. 생태통로 조성과 전문인력 배치 등 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복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복호입니다. 아멘